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이효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MC는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YG의 제목이 약간 FMC는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FMC 회의가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가 될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도 솔직히 자신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즉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민을 같이 해본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큰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좋은 테이퍼링과 안 좋은 테이퍼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 좋은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 인플레이션이 잘 해결이 안 되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6월이나 7월쯤에 안 되겠다.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굿 테이퍼링 배드 테이퍼링 보다는 굿 테이퍼링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시장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보다는 좋은 테이퍼링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보다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겠냐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6월달 FMC 회의가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발언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돌아보면 작년 3월달에 우리가 이제 EMBI 플러스 스프레드와 리보 OIS 스프레드의 추이를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이제 작년 3월달쯤이 됩니다. 작년 3월달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 리보 OI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수준을 훨씬 하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EMBI 스프레드는 좀 위에 있다.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리보 OIS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EMBI는 신흥국에서 얼마나 지금 달러가 귀하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를 보시면 우선은 리보 OIS는 작년 3월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굉장히 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EMBI 플러스 스프레드는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달러는 점점점점 더 구하기가 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달러가 진짜 많다라는 얘기에요. 달러가 진짜 많다. 달러가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달러가 너무 없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달러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달러 구하기 왜 이렇게 진짜 쉽네 달러 뭐 들고 있을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오늘 뭐 저녁 내일 저녁이나 오늘 저녁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홍 박사님과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달러를 사기 좋을 때 에요 이럴 때는 달러를 사면 안 되는 거죠 달러 이럴 때 달러 사놨던 달러를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쭉 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성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쌀 때 사야 된다는 걸 항상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달러가 진짜 싼 거다. 왜냐하면 구하기가 이렇게 쉬우니까 더 쉬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어떤 위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위기에 베팅하지 말고 대응하자 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응하 대비하자 베팅하지 말고 대비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달러를 보유할 수 있고 가지고 가도 괜찮은 때는 이럴 때다. 지금과 같은 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그렇게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이 SMCCF는 그 중에 하나이고 회사체를 연준에서 매수 매도 그러니까 사주겠다라고 얘기한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정책이 사실상 지난주에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유하고 있는 회사체를 그냥 매도할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국내에도 비슷한 어떤 영향을 줄지를 보면 국내에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를 가만 보시면 한연총재가 올해 연가 연중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유넌태 연구원이 정리를 하는 걸 보면 중권사 유동성 지원 종료 이건 종료됐습니다. 회사체 인수지원 저진영 회사체 CP 매입 그리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시장 안정펀드 은행 NCR 규제 완화 등등 이런 규제 완화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은행의 NC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느냐 이게 은행한테 NCR 규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유동성 비율을 조금 니네들이 덜 타이트하게 가져가도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완화해 준 거죠. 왜냐하면 은행한테 이거 은행을 못 살고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 즉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다 힘들다 그러는데 막 우산 뺏어가 버리고 그러면 다 힘들어지니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은행한테도 규제를 완화해 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9월달에 종료가 되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면 이게 종료가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말에도 작년 하반기나 올해 3월달에도 이게 어떻게 되지? 연장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시장에 좀 불안정한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마 이게 종료되지 않기 어렵지 않을까 다시요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가 좋고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가 좋고 시장 환경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규제 정도는 그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이런 게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그림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6월달과 7월달 즉 여름에는 베이드 테이퍼링 갈지 굿 테이퍼링 갈지 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퀄리티 주식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퀄리티 주식이란 얘기는 퀄리티가 높은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FOMC 회의가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가 될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로 해서도 계속해서 정책의 정상화라는 키워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책의 정상화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없었을 때는 즉 다시 말하면 NCR 규제가 완화되고 이랬을 때는 혹시 망해야 되는 회사도 그냥 안 망하는 거죠. 그냥 안 망하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망할 수 있었던 회사들이 그냥 망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뒤에 조금 다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부터 보시고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익이 잘 나는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퀄리티가 좋은 회사를 사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하나씩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쭉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날은 유로존산업생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산업생산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넘어가고요. 이거 보면 독일의 화요일날은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그리고 미국의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그리고 6월달에 뉴욕주 제조업지수 그리고 주택시장 지수 등 나옵니다. 이 지표들이 다 나오고요. 한은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거는 아마 지난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음부터는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내는 이제 다른 거예요. 미국은 또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상된 지급준비율 적용이 되는 시점이 화요일부터입니다. 사실 여러 곳에서 정상화 긴축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빠지는 데 영향을 주기보다는 시장의 색깔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주 이런 개념보다는 퀄리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독일의 CPI를 보시면 CPI는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특별히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마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는 좀 높게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6일 날 고정자산 투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소매 판매와 같은 실물 지표가 나오고요. 5월달 미국의 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주택 지표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 나오는 주택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16일 수요일 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FMC 회의가 되겠죠. FMC 회의 끝나고 파월 회장에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FMC 회의가 있고요.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FMC 회의 관련해서 제가 리뷰를 말씀드리겠고 잠깐 제가 이번 주 일정을 말씀드리면 화요일 날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제가 출연진으로 진행자가 아니고 출연진으로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그날 책 이벤트도 합니다. 책 이벤트를 원래 10권 하기로 했는데 출판사가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글로벌 모니터 포럼에 나갑니다. 하반기 전망 포럼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보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배우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FMC 회의가 있으니까 아마 글로벌 모니터 참여했던 소감 및 FMC 리뷰를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실물 지표는 소매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고 산업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약간 두 지표들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제일 빠른 것들은 화학 스프레드 이런 것들인데 화학 스프레드도 LDP 이런 애들 제일 민감한 애들 중심으로 해서 스프레드가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가격 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는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수요가 좋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수급 논리가 깨지는 건데 수급 논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니면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 둘 다 있었던 거예요. 수요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좋아지고 그리고 공급에서 물건을 못 만드니까 좋아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투기가 붙은 거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과연 지금 그걸 어떻게 얼마나 비중이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난번에 블룸버그에서 계산한 걸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경우에는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온 건 있지만 계속해서 높은 수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조금 그래도 너무 비싸면 안 되는데 이제 짜장면 가격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FNP 회의 역시 저는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이벤트라기보다는 과연 이제 지금 테이퍼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제 뭐 이주열 총재처럼 내년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아 이거를 좀 매듭을 짓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FNP 회의가 조금 불확실성에 해소될 가능성보다는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시장의 흐름을 보셔도 알겠지만 아 FNP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은 굉장히 에너지가 세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NP 회의가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럴 가능성도 높으니 제가 오늘 주제처럼 글쎄요 뭐 저는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6 해소가 될 가능성이 4 그래서 주식장이 계속 머물러 계시긴 한데 너무 베팅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FNP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FNP 회의 끝나면 그때부터 또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궁 저렇궁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좀 더 도비시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베팅을 하지 말자. 근데 뭐 에너지가 워낙 많으니까 굳이 뭐 빠져나가 있을 필요도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5년 재무장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년물 물가연동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물가연동국채는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높을 때 가격이 좋은 채권을 말하고요. 이 채권은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내 3분기 국내에서는 3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되고요. 요기요 매각 본입찰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짓 수로 발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PPI와 CPI인데 이게 뭐 어느 나라의 그램이나 마찬가지예요. PPI가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는 짜장면 집에서 밀가루 가격과 양파 가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CPI는 짜장면 가격입니다. 당연히 양파 가격이나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짜장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죠. 하지만 그 폭은 당연히 CPI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PPI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요.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CPI는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조금 내려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뭐냐면 짜장면 가격은 못 올리는데 물건 가격은 밀가루만 올라가니 힘들어. 얘기할 때고 짜장면 가격은 안 내려도 됐는데 밀가루 가격은 내려서 너무 좋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업의 기업의 마진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걸 흡수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의 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저는 PPI 인플레이션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PPI 인플레이션이 CPI로 전가됩니다. 그러나 전가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냐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제의 날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렵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6,000불일 때 구리보다 올해 1,000불인 구리를 이기기가 더 어려운 거죠.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양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짜장면 가격을 내년에 올해 올렸어요. 올렸다 칩시다. 올렸다 친데 그것보다 더 올리기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올리면 올리는데 내년에 또 올린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PI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물가 이슈가 많아요. 미국의 신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대물가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지금 하락하고 기대물가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9월달이나 이럴 때도 빠졌죠. 이럴 때 빠졌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5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때 이게 보시면 거의 제로 수준까지 갔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라고 했을 때 됩니다. 작년 8월달쯤에 이 정도 있었죠. 여기서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에 대한 기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질 때였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점점 꺾이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이상해요. 이렇게 꺾일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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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었는데 저기 뭐야 CPI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가격은 빠지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왜 그런지는 이제 가봐야 압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지나 놓고 봐야 알죠.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도 내려오고 있고 물가도 내려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저는 결국 이제 이거 같아요. 물건 가격이 전가했을 때 결국 수요가 지속적으로 받쳐질 수 있느냐 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연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긴축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 두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짜장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15,000원까지 올라 버려요. 그러면 못 먹겠다 짜장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은 안 올라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수요를 진정시키는 요인이 나타나면서 긴축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BOJ 통화정책회의 등등 발표도 됩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네요. 이거는 유가와 관련된 이벤트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후에 주요 일정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다음주에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이네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윈도우 공개합니다. 이거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서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 저희가 발표할 때 정혜석 이사 말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좀 좋은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빅리트를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그런 차세대 윈도우가 공개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건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데 사실 어제 일요일 밤에 영호영이랑 가가지고 지금 오늘 새벽이고요. 영호영이랑 같이 가서 찍었습니다. 둘이 여기 회의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 박사님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편집하고 있고요. 중간에 두 분 다 책을 쓰시고 이벤트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책 선물도 드리고 이벤트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홍 박사님 책은 이효석 아카데미 시즌2 이번 주 말에 부터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 만점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김영우 의사님도 또 선물 드릴 겁니다. 반도체 전쟁 이번에 조만간 나옵니다. 책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MC 불확실성 해소이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가지와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에너지는 상당히 센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조금 포지션을 가져가시자. 너무 배팅을 하진 마시고 그렇다고 떠나지는 또 마시고 요정도로. 뭐야 또 애매하게 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 솔직히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애매하다고 얘기하죠. 저도 잘 컨비션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효석의 YG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확정적으로 지어지는 제목이 많은데 이렇게 까? 이런 질문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저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는 안 먹을래요. 이런 정도의 분위기다. 많이 배팅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이런 이전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더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너무 다들 FMC 전에 좋다 좋다 그래 버리면 아 그러면 또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효석 아카데미 시즌2 계속되니까 지켜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